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달 저희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신제품이 딱 왔는데 정말 예쁘기도 하고 제가 기다렸던 몇가지 제품이 있어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올해도 상반기가 다 지났지만 저희가 그때그때 시즌에 따라서 오픈사에서 워낙 제품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세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냉장고 정리를 많은 분들께 권하는데 냉장실 정리하신 다음에 냉동실 그래서 조금 조금 하시게 되면 나중에 정리된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달 같은 경우는 냉장실 정리를 많이 하셨고 이번에 냉동실을 하게 되는데 제 기준에서 보면 오른쪽입니다 핑크색 뚜껑에 밑에 용기를 보시면 아이스여서 눈꽃 모양이 되어 있거든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 제품의 장점은 뭐냐면 실과 용기가 훨씬 유연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보시면 약간 이거는 볼록하게 나와있고 안에는 어묵하게 들어가 있어서 냉기순환이 정말 잘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냉동실 정리를 하실 때는 이번 주말에 여러분들이 한번 냉동실을 한번 딱 열어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거 너무 오래된 거 수분이 다 빠져서 내가 비닐루가 닿아서 나중에 허옇게 됐다거나 그런 거는 버리셔야 돼요 아깝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버리셔야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한 번만 하시면 정말 10년 20년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냉동기 아이스 스마트 세트는 정말 거의 반투명이어서 어떤 내용물이 들어있는지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포스트잇 안 쓰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저희만의 기술이라고 해요 이게 정말 불빛을 보면 너무 예쁘게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런데 사이즈가 이게 지금 450mm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지금 1리터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지금 1.2리터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보시면 이게 지금 2.5리터인데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이번에 아이스 500mm 밀통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에코 물통도 있지만 이거는 얼렸을 때 팽창을 하거나 혹시나 내가 떨어뜨렸을 때 거의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에코 물통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거 얼려도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핑크하고 블루 2개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세트로 구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 가방이 정말 오랜만에 출시됐어요 저도 되게 반가운데 가방이 꽤 큽니다 그래서 5만4천원인데 보시면 손잡이가 이렇게 어깨에 멜 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안에 보시면 보온 보냉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혹시 내가 국물을 떨어뜨렸을 때도 세척이 너무 좋고요 안에 조그만 보조 이렇게 가방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방이 아니라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총 4개, 2개, 2개, 하나 물통 2개까지 해서 31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 지금 행사에 멤버가가 14만9천940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세트는 조금 아마 모자라실 거고요 거의 그죠? 그래서 이번에 두 세트 정도 하시게 되면 아마 냉동 용기를 한번 써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비닐을 아마 안 쓰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품은 많이 기다리셨죠? 아이스 큐브 기존에 것도 있지만 이건에는 미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약간 좀 커서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아이스커피를 타다 보면 꼭 얼음이 몇 개가 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1인 하나 그냥 아이스커피 타기 딱 알맞은 그런 크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개가 특히 이제 얼음 같은 경우도 여기에 올려보시면 정말 얼음이 투명합니다 공기가 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제 꼭 얼음만 얼리는 게 아니라 마늘을 얼리셔도 되고요 여기다 내가 이제 우리 된장찌개 할 때 조개 같은 거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먹을 만큼 딱딱 얼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개가 지금 5만 천 원인데 3만 6천 7백 20원에 이거는 별도입니다 이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용도 접시, 다용도 볼 그야말로 다용도 볼입니다 이거는 집에서 그냥 내가 뭐 샐러드 드셔도 되고요 팥그릇, 국그릇, 뭐 이렇게 내가 이제 빵 같은 거 드실 때도 핑크 4개를 구입하시면 블루 4개를 그냥 드립니다 그래서 4만 5천 원인데 4만 5백 원에 8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네 번째 제품은 크리스탈 2.4L 저희가 크리스탈이 대중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크기는 가끔 출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데 수박을 넣어도 되고요 저는 빵을 넣어도 되고 예를 들면 여기다 불고기를 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2.4L인데 하나에 4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3만 6천 원에 원 플러스 원 2개를 드립니다 너무 좋죠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확보를 하시고요 그리고 슈퍼볼 제가 너무 기다렸던 이것도 전보볼인데 10리터입니다 용량이 그런데 손잡이가 있어서 되게 편리합니다 그죠? 그리고 위에 지금 물통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두 번 세 번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저도 어떤 분께 제가 외국에 인스타에 보니까 거기서 본 건데 어떤 남성분이 저희 타파워 매니저께서 여기다 얼음을 가득 넣더라고요 휴가 가시나 봐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 맥주를 탁 넣고 그리고 물을 넣고 나중에 요거트까지 과일까지 딱 했는데 되게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꼭 용기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번에 휴가 가실 때 어디 내가 외출할 때 이거를 그냥 피크닉 우리 바구니를 사용하셔도 돼요 작은 것들 여기다가 그냥 이것저것저것 막 넣으셔도 되고요 거기 가서 또 내가 그냥 수박 화채를 해도 되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10리터인데 원래 가격이 얼마냐면 5만 4천 원이거든요 그런데 4만 8천 6백 원에 지금 두 개를 드립니다 레드하고 이렇게 그린까지 그래서 거의 반투명이어서 지금 내용물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물통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렇게 활용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물통은 아닙니다 그래서 슈퍼볼 이번에 꼭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제품으로 이번에 탈수기도 하고 저희 라이프 쓰시는 분들은 칼가리라고 하잖아요 라이프 그죠? 그것도 하는데 제가 너무 예쁜 전보밸리 텀블러 요즘 많은 분들이 우리가 커피숍에 가시면 용기네 챌린지 많이 하시죠? 내가 텀블러로 가져가서 거기다가 커피를 가져오시고 차를 가져오시고 그런데 혹시나 얼마 전에 뉴스 보신 분 계실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유행하는 거 하나 중에 아이스크림도 텀블러에 테일컷을 한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훨씬 더 오래 가겠죠? 내가 그냥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그냥 내가 하나를 딱 가져오는 거하고 텀블러에 하는 거하고 그래서 여기다가 아이스크림 하기는 조금 큰 거는 같아요 예를 제가 드는 건데 이거 사이즈는 지금 1리터입니다 1리터 그래서 보온, 본행이 가능하고요 6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너무 예쁘죠? 색깔은 지금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손잡이가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요즘 여자들 핸드벽을 사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손잡이가 이렇게 돼 있지만 또 내가 이렇게 크로스로 메고 싶을 때 항상 이렇게 거의 두 개가 돼 있더라고요 요즘은 그런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잡이가 이렇게 돼 있어서 내가 되게 들고 다녀도 너무 예쁘고요 이렇게 스트랩이 따로 있어서 내가 여기다 장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양쪽에 그런데 또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내가 이제 기호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먹고 싶느냐에 따라서 음영구가 두 개입니다 두 개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나는 내가 빨대형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뒤를 원터치로 이렇게 딱 하시게 되면 안에 이렇게 열어보시면 빨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빨대형으로 먹고 싶다 하시면 이쪽을 실리콘 있는 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좋겠죠? 그리고 나는 내가 친구들하고 오늘 내가 커피숍을 가서 내가 둘이서 먹고 싶어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따르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고 정말 여러분들 처음 보지 않나요? 너무 신기하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개발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정말 필수적으로 선물을 줘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박스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음영구가 이렇게 두 개라는 거 이렇게 빨대형이 있고 예를 들면 이렇게 내가 지금 따를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얼마냐면 가격이 5만 5천 원인데 4만 9천 5백 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색깔도 너무 예쁘고요 두 개 다 핑크를 가지면 아마 이거 갖고 싶고 그러실 것 같아요 두 개가 있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차를 드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아이스커피 아까 말씀드렸죠? 이번에 여름에 필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저도 이 제품은 이전에 살짝 받는데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달에 드디어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 솔직히 냉동기 세트입니다 아이스 스마트 세트 가방까지 해서 14만 9천 9백 40원 이거는 별도입니다 이거 별도 그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7월 제품이 정말 많은데 첫 번째로 오늘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